이보시오. 다듬. 아무도 없어. 이거 뭐야? 뭘 다듬이야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안 계시오. 뭘 다듬. 아무도 없어. 우리 배고픔. 계셔요. 왜 다듬. 아무도 없어. 뭔 소리야. 어떻게 된 거예요. 아니, 우리 못 먹어요? 아니, 여기 맛있다고. 사람 뒤통수를 쳐? 주인 저기 왔나 보다. 자, 빨리 빨리 빨리. 야, 황골이. 황골이 너 집. 황. 어쭈. 아, 이거 못더라. 걱정 말라고. 지금 빵빵 튀던데. 찾는 사람이 혹시 여기 주인장은요? 잡히면, 종농아 나가지고 튀었네 여기. 튀던데? 여기 주인장이 어디로 튀었단 말이요? 막상 나오려니 겁났나 보지? 아, 급하셨구먼. 한 숟가락 놓자마자 튕겨보면 하여간 어리숙한 게 눈치만 짜여서. 아니, 지모는 못하겠습니까? 지모라도 내가 갖고 가. 아니... 나쁜 기집에. 지만 잘 가야겠다. 이 집 뒤에는 어디 갔어? 어디 갔어, 집사로! 이보시오! 여기 사람이 말을 걸지는 않소! 근데 아까부터 이 거지들은 뭐야? 왜 주인도 없는 집까지 쳐들어와서 구걸하고 난리야? 우리는 구걸을 하러 온 게 아니라... 꺼져! 형! 형벌이 죽었어. 오늘이 제삿날이야. 이 집 주인한테 가는 거요? 이 집 주인한테 가는 것 같고, 저에게는 편의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편의점이 필요합니다. 이런 손가락을 흘러내려고 해. 저에게는 편의점이 필요합니다. 저에게 나눠서 여섯번째 손가락이 필요합니다. 저에게는 편의점이. 왜 exhibitions이 필요해요? 감사합니다.